그럼 역겨워할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미소녀 나와서 흔들어대는 거 역겹잖아요 하시는데 본인이 역겹다면 그냥 방을 나가는 게 맞죠 재미없으면 방송 나가 왜 보고 자빠져서 시간 아깝게 인정 내가 배그하든 옵틸하든 롤하든 제발 내가 롤할 때 와서 배그 왜 안 하냐고 지랄하지마 제발 내 컨텐츠를 내가 찍어내겠다는데 내가 롤하면서 내 방송을 이끌어 나가겠다는데 왜 배그 안 하냐고 지랄하는 거야 나는 내 방송 이끌어 나갈 거라고 내 인생 내가 사야겠다는데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이런 말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은 저 소녀에게 돌멩이를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은 저 소녀에게 돌멩이를 던져라 내놈에 관한 그 소녀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까 내놈은 던지지 못한다 왜 내놈은 속죄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곡처럼 뭘 해석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라든 저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저는 꼭꼭이 일어서서 이렇게 하늘을 올라갈 겁니다 제가 머물 곳은 이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밑바닥에 있지만 저는 언제가 대한민국 탑 BJ가 되고 탑 스트리머 유튜버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지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în지역은attle record 모두 10,000 냐 5 luckily rez이 에어 5 브로리 에어 아니면 등답 Tiffany 에서도 발markt 에서 감사합니다.